저 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님 축전을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도군가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안기령 후보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총선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대한민국의 희망의 꽃피우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지친 국민의 삶이 내일의 기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역사를 만들어주십시오. 삶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든든한 내일을 만들어주십시오. 그 뒤에 더불어민주당이 안기령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동지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입니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님 영상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의원입니다.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국합 국회의원 후보님의 선거삼속의 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기령 후보님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재로 국민의 목소리를 훌륭하게 대변해온 우리 당이 자랑하는 청년 그리고 여성정치인입니다. 오늘 안기령 후보님은 도봉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새로운 추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젊은 열정으로 도봉의 미래를 열어갈 안기령 후보님을 적극 응원합니다. 안기령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